그러면 내정하고 백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나 더 배우게 내가 해설 조금만 좀 해드리고 예, 없어요 백초 때문에 백초 때문에 그러면 그 백초를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러면 분이 백초예요 그래요? 하지 마요 그러면 산의로 문화해서부터 연단까지, 아 저 거실이 백초까지 쭉 밀어요 산, 시작 산, 빈, 고, 구나, 해 내, 내 정금 정상 안이 아오 이 임무 정원 녹숨 구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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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임원으로 대군 안이 심으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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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